글자 그대로 혈전이란 말이 아주 어울리게 안면이 전부 다 검붉은 비투성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6회전 스테미나 싸움이 됩니다. 두 선수는 자연적으로요. 중반전인데 말이죠. 공원위기 전까지는 이영원으로서는 회를 끌수록 유리하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지금이 원칙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스파링을 통해서 두 선수의 우열을 가진다면 사실 힘듭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다르죠. 지금 우선 글러브가 다르지 않습니까? 6원수거든요. 그러나 스파링은 10원수, 12원수로 대부분이 대결을 기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반탄급의 한계체중이 53.52인데 두 선수보다 한 1kg정도 오버한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4.5kg가 지금 계약체중입니다. 오른손 뻗어치고 피어치면서 후직고 들어가는 이영원 그리고 누가 먼저 맞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선 상대의 균형을 먼저 깨뜨려 놓고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영원 선수는 계속 균형을 잡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칙.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넓은 링이면서도 이영원 선수는 외곽으로 돌면서 멀찌감치 잘 움직여 다닙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비현식, 그리고는 간헐적으로 저렇게 공격하는 이영원, 비현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점유해서 바짝 굽기 전에는 말이죠. 대단히 불리한 경기를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린치도 이영원 선수가 아주 묘하게 잘해요. 네. 그린치 웍이 이영원 선수가 좋습니다. 대단히 말해서 아마보다는 프로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니까요. 그러나 이영식 선수는 아마추어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금 정직하죠. 네. 자 저렇게 공격이... 지금도 하나 둘을 맞았는데 이영원이 프린치로 피해갑니다. 자 라이트가 첫 타가 맞아주지 않으면 그 다음 공격도 이어지지가 않죠. 이영원 선수. 네. 자 모처럼 스텝을 멈춘 상태에서 상체를 흔들어봤습니다마는... 네. 하나 둘. 다시 옆구리 치고 파고드는 이영원. 오픈그럭. 하나 둘 셋. 연타가 잘 들어가지 않는 이영식. 자 스텝을 멈춘 상태. 휘어치는 이영식. 연타는 이영식 선수입니다. 네. 날카롭죠. 자 이영원 선수는 이제 저런 연타를 뭘로 막아내야 되느냐. 결국 정학도 가지고 맞서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정학도가 별로 먹여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상체의 흔들림과 홀딩이나 프린치로 모면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모처럼 좋은 라이트였는데. 아 돌아서면서 왼손 벗어치는 이영식. 6회전 끝났습니다.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6회전 경기도 이영식 선수의 흐름 쪽으로 가다가 공이 흘리기 직전에 이영원 선수의 라이트가 크리니트가 됐었죠. 네. 네. 그러나 역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영식 쪽에서 움직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6회전까지는 오피스한 경기를 펼친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회전을 마치고 4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떻게 판정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심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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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영식 선수는 공격이 상당히 단조롭지 않습니까? 거의 스트레이트 이주의 경기를 활성하고 있고 반면에 이영원 선수는 정도까지 버텨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네. 이영식 선수는 지금 동양태평양 벤턴급 챔피언이고 이영원 선수도 지금 WBA, WBC 모두 1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식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기의 승자가 오는 7월쯤 테레스에게 도전한다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선수들은 참 큰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공개 스파링을 때는 이영식 선수가 불리했었습니다. 아 모처럼 아파카트가 나왔어요. 올려치는 이영훈. 상당히 어려운 아파카트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은 더 강하게 좀 올려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아주 호를 찔렀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이영식 선수가 키가 큰 데다가 구부리고 들어오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팝카트가 잘 먹히질 않습니다. 원투, 이영식, 오른손 받아치고 슬쩍 구부면서 피하는 이영훈. 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니까 이영훈 선수가 투석타를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를 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두 선수 모두 코피를 흘리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는 게 바로 그를 두고 한 얘기인데 말이죠. 진정의 얼굴이네. 두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문 상태에서 코로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입을 벌린 상태인데요. 다시 링 가운데. 레프투브로우, 오픈브로우입니다. 이영훈. 지친 상태에 이영식. 이영식이 모처럼 홀딩으로 좀 쉽니다. 7회전 중반. 특집 엠비스컨프 맞서의 대결. 라이벌 반탄급 라이벌전. 이영식과 이영훈. 자 이영훈 선수가 이번 라운드는 상당히 좋은 걸 마치기도 하는데 얻어맞기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가드가 상당히 거스러워다는 것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많이 힘이 떨어졌거든요. 먹이를 잘 조다 놓고 간수를 잘 못하는 그런 꼴이 됐어요. 이제는 스테미나가 젖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를 많이 움직인다든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두 선수 모두 지쳤어요. 타력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마스웨에게는 체력 소모가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신적인 부담이 크죠. 그렇습니다. 취입색관들의 종류는 많은데 그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지 말이죠. 지쳤기 때문에 몸이 잘 따라오질 않습니다. 큰 주먹 교환이 없고 이렇게 비슷한 파이팅을 펼쳤을 때는 역시 주먹이 많이 나오는 선수에게 더구나 파워가 있는 펀치가 우선입니다만 그렇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 주먹이 많이 나온 선수가 유려해집니다. 그렇죠. 7회전을 마치고 이번 6회전은 서로가 비슷한 경기를 펼친 라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런 경우에 10전 3전법은 반드시 우열을 가려야 되겠지만 아마 대원이 심판들은 10대 10으로 가겠죠. 10대 10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느린 동작인데요. 같이 때리고 맞습니다. 이번에 이용훈 선수의 오른손이 조금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느린 동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두 선수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가드가 차츰 많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용훈 선수가 이은식 선수와는 더 가드가 많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몸을 쉬면서 홀딩이나 크린치는 별로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비록 나무늘보처럼 펀치가 좀 느리긴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난타전을 펼쳤던 이은식과 이용훈 라이번전답게 두 선수 난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8회전 됐습니다. 네. 레프리 스톱이죠. 이동욱 주심이 의사에게 보이죠.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심으로서는 왼쪽 눈을 보는데요. 역시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를 중단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이은식 선수의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버팅에 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난타전을 많이 펼쳤으니까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눈에 상처를 입었는지는 여기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라이트헤비급 라이벌전 민병령도의 이왕섭에 역시 10회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훈의 레프트 보디 오픈 브로우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군요. 이용훈. 네. 역시 이용훈 선수로 봐서는 조금은 좀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타를 많이 좀 날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스윙이 크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장작패듯이 몸을 날렸습니다마는 재빨리 피해 나오는 이은식 이은식이 조금 상치를 좀 더 많이 움직여지죠? 네. 구간전도 와서 그리고 가드도 역시 이용훈 선수보다는 조금 잘 붙어있어요. 이은식 선수로 봐서는 소소독소한 그런 스타일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저 주식이 낫죠? 그렇습니다. 이용훈 선수는 87년도 신윤왕 출신입니다. 특히 장기전에 아주 유리한데요. 네. 역시 오른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전부 가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라이트가 나가거든요. 그렇죠. 먼저 오른손 스트레이트 뻗어친다만 오른손 받아치는 이용훈 두 손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펀치를 교환합니다. 라이트가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리까지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 받아치는 손을 치는 이용훈 네. 지금 이은식 선수가 말이죠.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이죠. 네. 설정가상 움직이 어렵고 잘 보이지를 않네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은식 선수가. 네. 오른손 비어치는 이은식. 명치 끝을 때려보는 이은식. 네. 가발 바짝 올리고 다시 오른손 찍어치는 이용훈 이은식 원투 이영훈 선수도 조금 지쳐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좋은 찬스인데 밀어붙이지 못하는 걸로 보면 말이죠. 두 손수의 파이팅은 참 좋습니다만 보기 안타까운데요. 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팔회전. 목덜밀기가 왼손으로 치는 이은식. 네. 특히 이 두 손수는 이제 세 개의 벽을 두드리게 해서는 어차피 건너야 될 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은식 선수는 WBA WBC 5위 그리고 이용훈 선수는 WBA 4위 WBC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뒷걸음질치는 이은식. 좋은 찬스인데 말이죠. 홀딩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은식. 네. 역시 보이지 않는 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은식 선수. 네. 안타까울 정도로 두 손수 모두 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 올려서 팔회전 끝났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흐름은 완전히 이은식 선수 쪽에서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은식 선수는 한쪽 눈이 말이죠. 완전히 강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손수를 좀 비교해볼까요? 이은식 선수가 세 살이 어리죠? 키는 이은식 선수가 4cm가 더 큽니다. 승률에서는 이은식 선수는 117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만 10번 KO승. 이은식 선수는 15승 가운데 12번 KO승이 있습니다. KO승에서는 이은식 선수가 71% 이영원이 59%인데요. 네. 팔회전 때 느린 모습입니다. 특히 그 팔회전 때는 이은식 선수의 눈 부상이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야가 확실하지 않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서울 맞이 맞수의 대결. 특집 MBC 권투. 맨턴급 라이벌전 이은식과 이영훈. 이제 92회전이 남아났습니다. 두 손수 모두 혈전을 결치고 있습니다. 오른손 찍어치는 이영훈. 다시 연사. 네. 피를 많이 흘리는군요. 자,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과연 누가 유리하겠느냐. 역시 1회전에 다운을 당한 이은식 선수가 조금은 불리한 입장에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팔회전의 흐름이 또 이영훈 선수로 올라왔거든요. 경기를 중단시키는군요.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 데다가 지금 싸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싸웠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가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고 이영훈 선수도 피를 많이 흘리고 오른쪽 눈이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네. 상처만 나지 않았을 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8회전까지의 채점으로 그렇습니다. 실패를 가리게 되죠. 끝나는 라운드, 전라운드까지를 이제 채점으로 되니까 지금 9회전이니까 8회전까지의 채점을 통해서 부상 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욱 주심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유도를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속행시키고 안 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만 역시 결단은 주심이 되겠죠. 타이틀이 걸린 경기도 아니고요. 또 이만한 난타전의 절차승 두 선수 모두 라이벌전답게 잘 싸웠어요. 누가 없는 한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채점을 한번 볼까요? 부심 김재근, 이은식 74, 이용훈 78, 이용훈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부심 김병기, 홍코나 이은식 76, 정코나 이용훈 78, 2대0, 이용훈이 이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은식 74, 정코나 이용훈 77, 3대0,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주는 이용훈 선수가 이겼습니다. 역시 다운이 상당히 점수차를 벌려놨고요. 그리고 비슷한 경기를 결정하는 가운데 적절한 크림히트를 이용훈 선수가 조금 많이 터뜨리지 않았나. 그럼 역시 이용훈 선수로 많이 갔다고 이렇게 보아지는군요. 네. 따라서 초반부터 이은식 선수로 경기가 잘 풀려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은식 선수는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요. 다시 재충전을 할 수는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은식 선수로서는 초반에 케오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불리한 입장을 딛고 부회전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정신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승자인 이용훈 선수도 참 안면을 많이 허용했었어요. 네. 얼굴이 불겁게 구워올랐습니다. 그러나 값진 승리죠.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이용훈 선수는 세 개의 벽을 두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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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